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죽어질 겉사람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속사람으로 세우시고 새 은약을 전할 전도의 직분을 능히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일 만나면 산다라는 강단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본질적 만남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역정을 본받아 그 힘의 능력으로 생명 살리는 자리로 나가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고린도우스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할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생명 살리는 열정의 전도자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먼저 살펴볼 말씀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4절 15절 봉독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어 3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스 14장 8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이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가학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스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적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은 그리스도께서 홀로 당하셨지만 그 죽음의 혜택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6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사람이신 예수를 보았었습니다. 유대교적인 정체적인 메시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30년을 살았던 예수라는 한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강건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이성적인 기준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데아스 2장 20절에 이 바울의 고백이 그 사랑에 강건하시는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에 강건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육체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연합과 교제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난 바울의 모습입니다. 옛틀을 흔적까지 없애지 않으면 새틀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재생하여 깨끗이 포장해 놓은 중고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새것이 되지 않으면 이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스 6작 12절 13절의 이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여전히 인생의 문제와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와 새로운 피조물로 새것이 되어서 흑암을 보금으로 바꾸는 영적 체인지메이커로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로 났으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강권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모든 일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사람의 수고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절대계획에 따라 절대은약의 절대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를 위한 응답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화목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스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하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말미야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처럼 화목은 범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원수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피조물의 위치를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고리드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봉호의 말씀을 드렸으면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치유받고 회복되어 기쁨, 감사,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고 관심은 한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생명 살리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살아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생명 살리는 일에 최고로 쓰임 맞는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새것이 된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보금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금을 전해야 할 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할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금의 전파자인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새것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신은 명령받은 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것, 내 생각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났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만날 때도 영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 새것이 된다는 이 진리를 기억하여 생명 살리는 열정의 전도자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현장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어 새로운 피조물로 새것이 되어 흑암을 보금으로 바꾸는 영적 체인지 메이커로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살아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 생명 살리는 일에 최고로 쓰임 받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새것이 된다는 진리를 기억하는 생명 살리는 열정의 전도자 하나님의 사신으로 세워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